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8월 5일이고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까지 폭락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0% 구간에서 일단 장 마감이 되어졌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99%가 이런 식으로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상 최대치 폭락을 기록하는 날을 오늘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안 그래도 좀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을 더 키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1년선까지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중요한 선이었는데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걱정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반드시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를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지금 이 시장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시장이 우선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종목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장이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졌고요. 코스탁은 13%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서킷이 둘 다 발동이 되면서 20분 동안 매매가 강제로 정지가 되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 역사상 6번 있었습니다. 2000년대 IT 법을 붕괴할 때 그 다음에 현대그룹 유동성 문제 튀어나왔을 때 그리고 21년도에 9.11 테러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두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24년 8월 5일 오늘 지금 서킷이 걸렸는데 과연 과거에 있었던 이런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그리고 이런 9.11 테러 같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지금 악재가 터졌냐 라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까지 지금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은 너무나 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지금 결국 빠졌죠. 미국의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 5% 이상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 다 빠지는데 일본도 12%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빠진 원인이 세 가지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 실패 그리고 중동의 전쟁 리스크 이 세 가지인데 경기 침체는요.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도 봐야 되는데 다른 경제 지표에서는 지금 이 경제 침체다라고 보여지는 확실한 시그널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7월 달께 안 좋게 나왔지만 7월 한 달 거 가지고 보고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왜냐하면 7월은 폭염이고 휴가철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일들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절대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요. 0.25씩 인하를 하기로 했다가 0.5로 변경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도 크게 지금의 이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중동의 지금 전쟁도요. 이란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보복을 할 건데 이스라엘 옆에 누가 있어요? 미국 있죠. 미국과 같이 지금 전면전을 펼칠 만큼 이란이 전투력이 좋지가 않아요. 재래식 무기도 다 구형이고요. 전차, 비행기, 전투기 다 옛날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미사일과 드론이 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첨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쟁을 전면전을 펼친다는 건 지금 거의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이란은 절대 전면전은 나서지 않을 거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란이 지금 내부적으로도 경기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이렇게 크게 지금 번질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위기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하락을 폭락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더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파급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너무나 낙복 과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 반등을 해도 사실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새벽에 봐야겠는데요. 오늘 어떻게 좀 마감이 되어지는지 이 부분 또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내일 오전에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폭락을 한다고 하면 오전까지 좀 더 괴롭히다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신용 관련해서 지금 물량이 같이 정리되는 것까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지금 하락을 이렇게 깊게 보였기 때문에 지금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폭락은 금요일날 마이너스 3%대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대폭락이 나왔는데 이번 폭락의 지금 목표는요. 바로 신용 반대매매 지금 물량을 청산시켜 버리는 거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청산이 됐다는 거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7월부터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았어요? 매도를 잡았죠. 그러면서 많은 조정을 계속 7월에도 충분히 보였단 말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적 매도 물량이 계속 쌓였는데 8월에 계속 더 팔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도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선물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장중에는 매도였는데 지금 장 끝날 때 임박해서 매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지금 이게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5분봉인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계속 빠지죠. 원회로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없이 여기서 급하게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때가요 2시 이후에요. 2시 이후면요. 증권사 CFD 반대매매 나오는 시간이 2시 이후부터요. 증권사마다 좀 다른데 지금 CFD라고 하면 10배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데 여기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신용 반대매매가 바로 시초가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지금 이 CFD 물량까지 완전히 털려버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개 목적을 달성을 했다는 거.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고요. 코스닥도 동일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동일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7월달에 조정을 많이 보이면서 신용 물량이 많이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지금 남은 마지막 물량까지도 지금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는 오늘 날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조정을 완전히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한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신용 물량도 엄청나게 털렸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가볍게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가 15,860원까지 나왔죠. 이 정도면 지금 여기서 7월 11일 이전에 매수하셨던 주식매수 청구권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매청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이 2만 890원에 주식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던질 겁니다. 청구 다 할 거예요. 지금 15,000원대인데 청구 안 하겠어요. 지금 6,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주식매수 청구권이 있는 분들이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해 감사할 정도로 지금 주가가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매수 청구권은 무조건 다 들어간다.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연기금도 지금 6.8% 갖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도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식매수 청구권을 하지 않고 이게 그냥 통과가 되게끔 둔다라고 하면 이 배인 관련해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에너빌리티는 지금 무산될 가능성이 거의 지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투자 에너빌리티가 중요한 게요. 여기서 지금 주식매수 청구권이 돼서 지배구조 개편이 부결이 되어버리면 무산이 되어버리면 주가가 빠졌던 원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의 디스카운트가 요인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될 텐데 워낙에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신용도 다 털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부위차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런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배운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폭락장을 경험을 할 때 저점을 완벽하게 잡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너무나 무모한 거고 지금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지금 살 건지 두 번째는 그 종목을 언제 살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을 살 건지를 결정을 할 때는 결국에는 주가가 한 달에서 두 달 많게는 세 달 뒤에 어디가 있을까 라고 판단했을 때 주가가 과연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가 25,000원 단기 고점 52주 식무가를 돌파하고 갈 수 있냐 없냐 그거를 기준화했을 때 저는 무조건 두세 에너빌리티는 간다라고 좀 보여져요. 무조건 간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매수를 언제 하느냐 오늘 처음부터 매수를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14% 주가 하락 맞았죠. 그러면 지금 이 종가를 보고요. 월요일 끝났죠. 화요일 날 지금 화요일 날 추가적으로 더 빼면 그때가 정말 매수 타점이 될 겁니다. 오늘 마이너스 14%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2시 이후에 급락을 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 신용 털릴 때 사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면 일단은 종가 그리고 내일 화요일 날 지금 오전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뺀다고 하면 그때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서킷 나오고요. 6번의 서킷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6번의 서킷 중에서 지금 다음날 반등 나왔던 게 3번이었고요. 다음날 반등 나왔던 게 5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3번 반등 나온 건 50% 이상의 확률이죠. 5번 반등 나온 건 지금 100%입니다. 6번이니까 오늘 거 빼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통 서킷이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가에 대해서 확신이 많이 없다고 하면요. 매수 버튼 누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막상 주가 떨어질 때 잡으려고 하면 버튼이 안 눌려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금 확신을 좀 드리는 정보를 근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고민하시다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에서 고민하신다고 하면요.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꼭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손절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지금 이 손절은 여기서 지금 다 낙폭을 맞았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할 타이밍에 지금 역사적으로 최저점 그러니까 단기 최저점에서 매도할 매도를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단을 낮추시고 올라갈 때 수익을 좀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안내를 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정보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서 하시면 어렵습니다. 두산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제가 번호를 남겨드릴 텐데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역대까지 혼자 하셨다고 하면요. 지금 혼자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같이 해보시길 바라고 과거에 이런 폭락이 나오고 나서 과연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잡아놓으시면 일단은 저평가예요. 1년선 밑으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평가 구간이라고 그랬죠. 매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기회고요. 원래 1년선을 지지를 받고 강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다시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주가가 폭락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안 빠져도 될 조정이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위기가 결국에는 이 위기의 뒷면은 뭐예요? 자, 기회예요. 기회. 만약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기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왜 기회인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고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의 입장을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100% 지금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 바로 도와드릴 거고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이슈 트래킹하고 있고요. 시장 흐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코멘트 달아드리고 또 타점, 중요한 부분 같이 공유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제가 요즘에 텔레그램을 좀 보고 생각이 드는 건데 예전에는 지금 텔레그램을 이렇게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고용지표라든가 어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뉴스 보시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더라 그러면 그냥 주가 폭락할 때 그냥 같이 툴에 동참을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주가 올라가버리는 이런 영매매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요. 지금 텔레그램 방 지금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세부 내용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빠르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변동성이 일시적인 건지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낙폭을 할 만한 이슈인 건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플레이 그다음에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경기침체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반대면이 터질 때 지금 기업가치 대비 저렴해진 좋은 종목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자 개인들의 지금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맞는 거잖아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 수준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텔레그램이 분명히 지금 이 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로 인해가지고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 정보에 대한 비대칭이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누가 빠르게 받고 늦게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 정보보다는 자 이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즉 이 기업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위를 잡아가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싸워서 이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만약에 안 하고 계시면요. 이번에 한번 들어와서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지금 텔레그램 얼마나 다들 하시는지 모르는데 주식하신 분은 거의 다 하세요. 그랬을 때 이 텔레그램을 안 하고 계시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해서 놓치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꼭 공유를 받으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 초대를 바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셔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꼭 전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관련해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당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족보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제가 문자를 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족보를 지금 같이 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이슈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다 정리해놨어요. 자 EU 국가들 미국의 탈탄소 정책 때문에 자 지금 이 원전이 대체로 대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탈탄소가 지금 탄소를 지금 배출을 없애자 영으로 만들자라는 건데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가 폐쇄가 되어지죠. 2030년대까지 지금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폐쇄가 이제 되어지기로 결정이 됐어요. 이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공백을 뭘로 채워야 돼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 아니면 지금 이 원전인데 이 재생에너지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성비가 높고 좋은 이 원전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에 지금 원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원전이 440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61기가 지금 건설하고 있고 92기가 건설을 지금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인 게 300기가 넘어가는데 자 그중에 200기가요. 유럽 지역이에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SMR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에너 빌리티가 지금 대형 원전 관련해서도 주기기를 납품하기 때문에 지금 주사에너 빌리티가 대장주고요. SMR 관련해서도 세계 최초로 이 SMR 전용 공장이 있고요. SMR 관련해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지금 주기기를 제작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주사에너 빌리티고 미국의 뉴스퀼 파워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지금 이 원전이라는 이 흐름은요. 자 이 시장이 이 AI 시대에 전력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고 탈탄소 같은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러시아의 이런 전쟁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란 말이에요.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고 당장에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이 하는데 이거를 지금 바로바로 공급을 해주시는 이런 사이트가 인사이트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4년도, 25년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부족은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사에너 빌리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주주서한도 보내고 지금 주사 내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금감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지금 반대 의사 표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무산된다라고 보여줘요. 그랬을 때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 트리거가 됐던 지금 이 원인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지금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갔던 거 그리고 내려가면서 호재가 나왔는데 반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이 저점에서 들어오는 이 저가 매수세 신용까지 다 털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부지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사에너 빌리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폭락했을 때 지금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언제 살 수 있냐 언제 사는 게 지금 제가 여기다가 중요하게 넣어놨으니까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5,000원 부근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일부 익절하시고요. 조정 주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 만약에 바로 올라가면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같이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만약에 못 들어오신다 하면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원전 관련해서 트리거가 됐었고 이게 두기를 받았죠. 올해만 하더라도 유럽에 20기 입찰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10배죠. 지금 2기의 10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가 호재가 상당히 많다. 여기 플러스 SMR도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사우디 아랍 에뮬레이트 중동국가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한 3개에서 5개 국가에서 지금 원전 수주가 가능하다는 거 그거 내용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8월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 8월달에 굉장히 대형 호재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번달에 지금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여기 초대 그 다음에 족보 보내야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세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중요한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11월달까지 대선이 있는데 이 해리스 후보 대장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해리스 지지율이 역전이 됐죠. 그러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이 인맥주를 보셔야 돼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친인척이 있다. 한인과의 한 가족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인맥주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부각이 되어지면 이제는 인맥주가 대장으로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선주 같은 경우에도요. 인맥주를 엮었다 하면 10배 이상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귀한 종목이에요. 해리스 후보 관련해서 인맥주에요. 직접적인 인맥주. 그랬을 때 지금 지지율까지 역전된 상황에서 계속 엎지락뒤지락 하면서 8월달 9월달 10월달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맥주 관련해서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가가 지금 폭등할 때 여기로 수급이 집중될 수 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식으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에 만약에 손실보고 있으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종목으로 좀 만회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도움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활용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번호는 동일하고요. 지금 인맥주라고 문자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두세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두세 에너빌리티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빠져도 다시 올라옵니다. 어디까지 빠지냐. 결국에는 오늘의 저점 그 이해로 더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일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 보이더라도 우리가 대응 방법을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혼자 하신 것보다 도움을 받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세요. 더 좋은 결과 나오실 거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용기 내셔서 문자 주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던가 아니면 족보를 꼭 확인하고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월요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역사적인 이런 최대 폭락이 나오는 이런 장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경험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식을 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폭락장애 많이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큰 경험이 될 거고 또 지금의 이 폭락이 나중에 봤을 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엄청난 기회였죠. 그죠? IMF도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엄청난 기회였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부분을 꼭 기회 사온 시기를 여러분들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